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흑면의 화포, 개불랑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어디부터 가볼까? 이 정도는 원한 신도 잡지 않겠어? 이 정도 팀이면은? 그래도 일단 약한 것부터 수미산! 이런 것부터 일단 가볼까요? 수미산! 수미산 가서 화창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타루 한번 보러가죠. 타루! 가진! 가진도 한번 가봅시다! 근데 얘들 안 나아가네? 뭐야? 뭐야? 투하냈는데 그냥 이미 다 죽어있는데? 우와! 지금 주몽평타 35만다는 거야? 더 안 봐도 되겠죠? 바로 타루 한번 가볼게요! 불랑기포는 뭐 할 것도 없어! 불랑기포랑 진차는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튼! 딸애들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타고 타루 한번 볼까요? 우와! 진짜 활발한 거 봐! 와! 태미 진짜 접신도 없구나! 아! 나 타도 한번 보자! 타도! 타락한 노철! 야차 BG가 다 잡고 여기는 누가 잡고 있냐? 화신이 여기 다 잡고 있고 위는 주몽이 다 잡고 우와! 리얼! 손사냥이랑 차이가 없다! 손사냥이랑 그냥 자 가진도 한번 잡을게요! 와우! 디드가 매워! 아! 근데 이거 히터 너무 걸린다! 공중이 터지나요? 아아아아아아! 이게 공중은 그게 안되네! 공중은 도발이 안 걸려가지고 홀딩을 제대로 안 해주네! 자 그러면 신선고 한번 가볼까요? 뭐 잡아볼까? 신선고 보스? 미랑 이런 애들 잡아볼까? 아우! 혼자 내게 숨지 마세요! 2, 3번 분해! 2번, 4번, 1번 분해! 5번 분해! 2, 6번 분해! 아아아아! 야차 이거 도발을 써줘야 하나? 야차 도발을 가끔씩 써줄게 그게 낫겠다 이게 본캐가 힐이 없어서 그런가? 겁나 터지네 아! 빼긴 한데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깡디 조합을 했더만 차로 도발을 그냥 좀 잘 넣어봐야겠다 할로우 감사합니다 힐이 없는게 좀 크네 힐러를 하나 넣을까? 터지네 힐을 뭐 넣지? 대남 중력 대남 중력인데 저항각을 안해준단 말이야? 힐러를 뭘 넣어야 되지? 힐러를 뭘 넣지? 이게 광력을 해주는게 뱅골려우나 이런거 밖에 없어가지고 혼간지 아즈미 넣자 혼간지요? 아 혼간지 반사를 하게? 개불랑을 일단 빼고 개불랑 빼고 혼간지 넣어 중간에 저하고 바꿉시다 혼간지로 바꿔보자 혼간지 있나? 아 있다 저기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 준비는 다 되었나요? 오케이 혼간지 넣고 다시 가봅니다 도발굴 끄자 도발굴 끄고 잡을게요 힐을 좀 해주긴 하네 한 부대가 괜찮네 한 부대가 좀 봤을 때 좀 스무스한 느낌이네 이렇게 세팅하려면 천억 지전 정도 들어가나요? 천억으로는 좀 힘들 것 같구요 한 만억 지전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철괴리함 차별까요? 철괴리함 차별까요? 철괴리함 차별까요? 철사에 녹 진짜 개빨리 끝나네 3번부대, 2번부대, 4번부대, 5번부대, 6번부대 2번부대, 1번부대 2번부대, 2번부대 3번부대, 2번부대, 2번부대 3번부대, 2번부대, 2번부대, 4번부대, 5번부대, 6번부대 3번부대, 2번부대, 4번부대, 5번부대, 6번부대 자꾸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리는데? 원한신급도 잡겠다 이 정도면은 내봤을 텐데 원한신급도 그냥 잡겠는데? 아 너무 세서 근데 노잼이야 좀 아 너무 세가지고 세기는 센데 좀 너무 세네 주몽이 이게 진짜데 주몽이 자 다음에는 조국구 가볼게요 조국구는 아마 이게 그 맹경활용파 때문에 분진이 좀 터질 것 같긴 한데 자 조국구 자 조국구 피 다는거 터농원패 와아 미쳤네 진짜 개미치게 때네 얘가 얘가 너무 녹는다 각구가 히읍이나 이런거를 못하고 그냥 얘가 죽어버리네 내가 일적금 네 이렇게 뭐 나왔냐 지금 털계리 잡았고 이제 안에 있는 애들 잡으러 가면 되나? 백면부묘 백면부묘 잡아보고 그 다음에 요도힘에 잡아보고 자 백면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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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볼게요 도 Schneider Redmi Track App The State Profile 각구 체력 2만 오우 야야 구기 아까 피 사는거 봐 오우 자 힐러 버티네 20초? 빠른건지 느린건지 모르겠네 전용무기 때문에 얘 정석성이 없어서 그런가? 아 아냐아냐아냐 빠르다 느리진 않아 확실히 자 여기 요도히맨은 또 다문천왕의 정석성 상에서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백면궁요보다 더 빨리 잡을 것 같거든요 메일 보내셨어요? 알겠습니다 와아아아 자 이번엔 부부자 한번 사 볼까요? 아 이게 비비를 안때려서 이게 빨리 안 터진다 오우 잡긴 잡네 와 리얼 따발총 맸다 아 이거 주목 만화가 딸려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아 둘이 잡으니까 만화 부족하네 여기서도 정석성인 허속성 허속성 잡아보자 반대 중 영혼이 대가라 jeglung 2번. 4번. 5번. 6번. 3번. 1번. 아.. 하.. 이.. 얘네들 싹 다 누우네 그냥? 2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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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다 뒤지네. 0번. 3번. 각도라랑 각군은 못 버티고 그냥 죽어버리네. 와.. 원한신 사쿠컴이고 그냥. 원한신은 피가 안난다 야. 피가 안따라. 이.. 불은 여기서 쓸 데가 없네 이 불은. 초선 하나 넣고 초선이랑 각즈미. 초선 각즈미 이렇게 넣는게 낫겠다. 준비는 다 되었나요? 초선이랑.. 각성 아즈미.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한신 한번만 더 잡아보자. 주몽이 만화가 딸리니까 원한신이 1페이지 변신 이후에는 애가 만화가 부족해서 때리지 못하네. 원한신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정속성보다는 그냥 얘를 잡는게 낫겠다. 소속성을 잡는게 낫겠다. 오늘은 반반자사입니다. 오우야.. 아아.. 그거 됐어. 얘가 판이 안됐다. 와.. 근데 개잘패네. 우와.. 우와.. 길 개미쳤네. 이게 좀 더 올바른 세팅인가보다. 자 그러면은 수미사님은 볼 만큼 본 것 같고. 자.. 다른 곳. 보스 몸 4종류만 한번 보고. 진로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악몽귀. 어.. 제자도 다 보고. 아무래도 걔네들은 안되겠지. 그 뭐야. 맨 마녀 보스 걔네들은 안되겠지. 악몽귀. 에이딘이 어서 오세요? 태초. 3번. 2번. 4번. 5번. 6번. 7번. 6번. 3번. 5번. 7번. 6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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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무적방어만 들고 있어가지고. 4번. 5번. 6번. 7번. 7. 6번. 7. 8. 10. 8. 9. 10. 1. 에이 메른. 5. 1. 4. 7. ued. 7. 영원히 반복되는 악몽으로 영원히 반복되는 악몽으로 와 딜이 일찌감이 안되다 여긴 왜이렇게 데미지 안들어가지고 우와 볼수는 개빠렸네 뭐지? 악몽의 방 도철이 핵폭탄 떨구잖아 도철은 안되고 최초의 혼돈 배태섭입니다 악! 오우야 2번 4번 7번 8번 8번 와 여기는 답이 안나오는데 0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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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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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기가 어딨어? 아 궁기는 아래쪽에 있구나 악몽을 두 마리 만지고 그 다음에 궁기 한번 보고 궁기 할께요 승-몽귀 아 어우야야야야야 이거 본질까지 날려오는거 아니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진짜 사라졌네 2번, 4번, 5번, 7번 아 얘 공들아 못 때리구나 때리고 있는 거야? 세면서 때리고 있구나 이 짐에 오지네 원딜 세워놓고 탱커 세워서 몰면서 때리네 자 반대편 반대편이 뭐지? 악몽지기인가? 자 악몽지기 풍속성 아 겁나 터지네 우와 뭐야 와 이거 겁나 세다 여기는 호구인 걸로 자 그 다음에 태출 돌이랑 태출 군기까지만 보고 갈게요 킹 바퀴벌레 3번 builds 2번 5번 불에 4번 6번 7번 불에 5번 불에 3번 불에 2번 불에 도 Не이iling train 2는 아니고요 패드 힘봘기 인가? 머리에 느낌이 떠있네 우와 어? 여긴 근데 왜 피가 잘다냐? 아! 그래서 다 죽는다. 아 맞다 여기 그거 있지. 도철... 아니 뭐야. 도철... 뭐냐. 말 잘못했다. 도발 안 걸리지, 여기. 맞다. 도섭이 맞출 생각 있냐고요? 맞추고 싶은 생각은 있죠? 돈이 없어서 못 맞추는 거지. 대충 공기 한번 잡을게요. 준비는 다 되었나요? 2번, 4번, 5번, 6번. 5번, 5번, 5번. 5번, 5번. 5번, 6번. 6번, 6번,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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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왜 이렇게 애들이 그거를 못 쓰냐? 도발을 써서 그런가? 도발을 써서 그런가? 도발을 써서 그런가? 도원은 다른거요. 도원은 인드라. 도발을 써서 그런가? 도발을 써서 그런가? 주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 대체 형이 군기까지 다 왔고요. 대선, 일단 반반자전 여기까지만 보고. 시 außer지, craw지킷. 한글자막 by 한효정